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정신혁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지우의 발달 과정에 대한 8개월 과정, 8개월에서 9개월 차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괄평가 과정이에요. 지난 6개월 차에 실은 이후 영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8개월 차에 들어서가 개괄적인 평가를 하게 되네요. 지우의 영상 발달 과정, 치료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공유해보고 리뷰해가는 시간으로서 마련했어요. 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지우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지우 8개월 치료 개발평가라고 했고 그러면서 결론은 정상 발달 가능성이 과연 아직도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우 발달 정체계가 중간에 있었는데 이 정체계의 부재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이 정체계를 보면서 이후 정상 발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부재예요. 이걸 간단하게 얽혀볼게요. 지난 8개월 동안 지우의 치료 과정을 요약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또 가정 내에서 치료도 하고 몇 가지 치료도 했지만 전혀 변화도 없이 눈 맞춤도 안 되고 호명 반응도 안 되던 아이가 거의 감각 추구만 있고 사람과는 상호작용이 거의 1도 안 되던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영상에서 아빠 얘기하면 아이가 변할 때 되면 비로소 사람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는 인간과 교감하는 어떤 인간의 냄새를 갖다 느끼기가 어려웠던 이런 상태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거의 변했어요. 눈 맞춤이 안 되던 애가 눈 맞춤이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눈 맞춤은 거의 일반아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명 반응이 안 되던 애가 호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무바라 잡혀야 되는 애가 바라가 되고요. 자발적 언어 표현이나 적극적인 발음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발음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지만 아이는 언어를 표현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모방이 안 되던 애가 즉각적인 행동 모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수행도 거의 안 되던 애가 간단한 지수행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 도달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도 보이는 상태가 됐어요.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되던 애가 익숙한 사람을 상대로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직 상호작용이 능동적인 것까지 되지는 않지만 관심을 보이고 상호작용을 하려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굉장한 큰 변화들이에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 자폐적인 성향이 거의 다 빠져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폐적인 성향이. 이때 이런 과정을 8개월 동안 사용한 철관과 식유법들을 비교하면 물론 이거 위해 이 친구가 플로우타임이 되는지 감통이 되는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면역치료이기 때문에 1단계 한약을 한 1개월간 했고요. 2단계 한약을 1개월간 지정하면서 이 3단계 한약까지 가야만 변화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3단계 한약을 넘은 것은 한 4,5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각이 매우 안정된 상태에 이 1,2,3단계가 사실 중증자폐 치료하는 약이면서 이게 감각장애를 개선시키는 약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3.5단계로 점핑했죠. 이게 인지발달, 학습발달, 상호작용 능력 개선을 초점을 둔 처방인데 이게 2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 초반에 글루텐카제인 다이어트 식유법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겹쳐왔고 중간에 치료속도가 조금 더 더 내기 위해서 항알라지 식유법과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결합시키면서 아이 발야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도 그 집중력이 높지 않은 걸 보면서 재균요법을 하고 당질제한 다이어트까지도 추가했어요. 식유법도 1단계, 2단계 넘어서 3단계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상당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코 경칭이라 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자폐상태가 아이였기 때문에 3단계에다 식유법에다 한약도 3단계까지 갔던 친구죠.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호전상태가 이루어졌는데 이 변화를 한번 취약을 해서 정리해 볼게요. 긍정상태에 보면 감각적인 회복이 거의 정상범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의 리딩하고 이런 능력은 거의 정상범주로 회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말을 하지 않고 엄마하고 놀 때의 장면들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자폐적인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언어학습득은 기능적 제약은 있지만 아직 자기 연령 수준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단히 자연스럽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켜야만 가리킨 상호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방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갖다 하고 언어시도도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다를 하든지 가끔가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까지 들으면서 점점점점점 이 아이가 자기가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능동성으로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언어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자기의 욕구를 실현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흥미와 재미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자폐를 거의 벗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즉 자폐적인 패턴의 행동 형식을 거의 다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한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능적인 습득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지학습의 정체 언어 기능에 불안정했죠. 이제 이 친구가 아직도 인지능력이 단수모방을 겨우 할 때니까 글씨나 패턴이나 짝 맞추는 이런 도형 맞추기나 이러한 인지학습을 갖다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걸 아직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그리고 언어 기능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기론을 했어요. 그러나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이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은 지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지치료를 갖다 강제적으로 하거나 언어치료를 갖다 기계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폐를 치료한다는 건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를 해서 자폐가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 그것은 기능적으로 업 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치료에서 집중하고 중점을 둔 것은 자가학습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가학습 능력. 가르쳐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스스로 모방하고 능동적으로 모방하고 능동적으로 언어를 시도하고 능동적으로 사람에게 확신심을 느끼는 이런 자가학습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고 치료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유가 이제 자가학습 능력을 갖췄거든요. 이제 가르쳐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치료에서 인지발달에서 속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를 안 해도 인지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언어치료를 안 해도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언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게 장기적인 경향에서 보면 자가학습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감각추구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이 지유의 영상을 갖다가 엄마 지유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아니다. 제 영상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유한테 감각추구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게 나이를 먹거나 치료를 하면 더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이 제 유튜브에 댓글로 있었는데 제가 요즘 댓글에 답을 못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 달아도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 시각추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금 답을 대신해 드리면 걱정이 별로 없어요. 이 아이한테 남아있는 감각추구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감각추구 편의가 어떻게 소거될 것인가라는 편에서 아이의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감각추구예요. 일정 부분은 재능이고 일정 부분은 아이가 오랫동안 습관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차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이 감각추구가 습관이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가 되면서 사라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추구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지학습 정체가 언어 기능이 불안정한 건 좀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도 자가학습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빠르게 기능적인 제한성들을 극복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지우가 보여주는 감각처리 상태하고 그런 욕구 상태, 사회적인 교류율을 해낼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자폐적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패턴이 도달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적으로 기능적으로 부족한 건 있지만 그건 자가학습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점차 대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우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이거예요. 지금 저번 영상에서 36주차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36주차. 아이가 정체기를 뚫고 능동적인 사회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정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우의 장기적인 미래를 이해하려면 이 정체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우한테는 제가 봤을 때 서너 달, 두세 달 정체기가 있었어요. 훅 좋아진 다음에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지지 않은 채 그냥 그나 그저 아무래도 그 바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행적으로 유지된 상태가 한 3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3개월. 이 정체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해야지 제가 뒤에 지우의 장기적인 예우를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체기라고 규정했던 특징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는 치료법, 제가 하는 치료법의 특징은 먼저 감각처리장애를 개선시키는 게 먼저 되고요. 후에 사회성 발달을 시킵니다. 감각처리장애가 심각한 상태에서 사회성 발달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사회성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왜곡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언어를 가르치면 반영하면 안 된다든지 아주 기계적 언어습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각처리장애를 개선시키는다면 굉장히 자발어 위주의 언어 발달도 이루어지고 화용성 있는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각처리장애를 개선시키는 게 무조건 치료의 포인트인 거예요. 겉보기에 일반아동하고 큰 차이 없는 정도에 도달하는 게 이 감각처리장애를 개선시키는 건데 이 중요한 게 감각처리장애를 개선시키면 아이가 상호작용 능력이 생기면서 어느 아이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자폐가 시작되는 퇴행시점 퇴행이 되던 시점의 수준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애가 12개월 정도부터 이상해서 퇴행했다면 저희들이 겉보기에는 지금 심각한 자폐이지만 감각장애를 개선시키면 12개월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시작을 해요.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8개월 때까지 말도 조금 하다가 무발화가 자폐가 됐다면 그런 감각장애가 개선되면 말이 확 나와요. 말이 나오면서 쑥 발달하기 시작해서 사회성 발달의 속도가 자기가 퇴행하던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치료하면 얘가 치료하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좋아지겠다는 게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우가 좋아지면 돌쟁이 수준에서 발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돌쟁이 수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영상도 좀 자세히 보고 여러가지 기대하면 얘가 무발화이긴 했는데 엄마 아빠가 돌 넘어 두 돌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니까 무발화였던 거 보면 대체로 돌 전후로 퇴행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만들면서도 어저께 이 아이의 지우의 옛날 영상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우가 맞아요. 11개월 전후에서 퇴행을 했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11개월 정도로. 그런데 이제 11개월 수준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무발화 상태로 애가 증세가 심했지만 지금 11개월 때 눈 맞춤과 상호작용이 가능했더라면 그 아이를 치료해놓으면 11개월 넘어서 12개월 정도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시작을 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예를 들어 치료 과정의 특이사항은 감각처리 장애가 개선이 되도록 4,5개월이 경과하도록 얘가 돌쟁이 수준이 되면 굉장히 풍부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하고요. 지식 수행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낮은 수준의 감각놀이 상태만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언어도 발화가 나왔지만 놀이 수준으로 보면 대략 6,7개월 수준의 아이로 놀이 상호작용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3,4개월간 그 정도 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돌도 안 된 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 이거 뭔가 심각한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정체가 생기는 이유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최근에 보여주는 발달이 폭발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면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이 안 돼 보니까 이제서 돌쟁이 수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서 돌쟁이 수준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정책이 생겼던 원인은 이건 결론은 제가 열심히 고민해 보는 결과 이렇습니다. 지유는 잠재적 사회성 발달 수준이 6개월 수준이었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오판을 했던 거예요. 얘가 감각장애가 개선이 되면 한 12개월 정도부터 발달을 시작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 수준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퇴행이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각놀이를 장시간 했던 겁니다. 감각놀이를 굉장히 강도 있고 질 있게 시간을 몇 달 한 다음에 돌쟁이 수준으로 훅 점핑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개월이었을 경우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지유 퇴행 자체가 6개월경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하나 높고 아니라면 얘가 11개월 때까지 정말로 정상 발달했다라면 한 5개월치 뇌 지능 손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얘가 3단계 중증의 감각장애 상태로 몰입장애가 심각했던 상태는 아닌데 이 몰입장애는 사실 지능을 손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체로 11개월 정도에 퇴행했더라면 아마 6개월 정도 수준으로 한 5개월 정도의 수준에 지능적인 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6개월에 퇴행했던 아니면 퇴행하여 지능 손상이 돼서 다시 6개월 정도 수준으로 퇴행을 이루어졌던 간에 결론은 우리가 감각장애를 개선시켰을 때 지우는 실은 6개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정체기였던 것이 아니라 지우가 되게 몸놀이를 갖다 장시간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고 아이가 감각놀이를 갖다가 감각놀이를 갖다가 굉장히 고강도로 하는 게 필요하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기 놀이를 했던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발달 단계에 딱 맞는 놀이를 요구했던 거고 거기에 응해주던 지난 놀이 과정 엄마 아빠의 희생적인 놀이 과정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우한테는 되게 적합한 필요 과정이었다라고 지금상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정체기가 있었지만 실은 정체기가 아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지우는 과연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정상 발달 가능할 것인가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맨 처음 리뷰했을 때 영상을 보니까 지우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지우가 정상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60-70%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사람하고 미팅하고 인터뷰하고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정상 발달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한 60-70%로 야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증이고 나이도 있고 무발화 자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60-70%라고 얘기했고 6개월 이내에 언어가 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6개월 이내에 언어 출현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가 아니라 90%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 수행이 이루어진 거 보면 인지학습 능력이 보존된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감각적으로 안정이 돼서 자가학습 능력까지 생겼어요.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기술의 자가학습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 발달을 갖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돼 있어요. 조건만 마련을 잘해주면 얘는 자력으로 계속 사회성 발달을 꾸준히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어목합니다. 현실은 더 냉정해졌어요. 저는 이 아이가 시작할 때 한 돌 정도 수준의 발달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빠르게 점핑을 하면서 격차가 줄어들어갔고 또래와 격차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좋아지셨을 때 6개월 수준이었고 지금 사이에 돌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격차를 보면 2년 차가 아니라 사실은 3년 차 정도 또래와 격차가 한 3년 정도에 해당하는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범주로 회복했다고 판정을 받으려면 이 또래와의 3년 격차를 갖다 주전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제가 비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3년 차가 안 되려면 중학교 1학년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애의 수학 실력을 따라잡는 거예요. 수학을 예를 들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애도 열심히 발달해 놓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봐서는 3년 정도 잡으면 엄청나게 빨리 잡는 거예요. 즉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대학교 1학년 될 때 된다고 치면 3년 뒤에 중학교 1학년 짜리 지우가 3년 뒤에 대학교 1학년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같은 목표예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갖다 좁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제목은 아니에요. 제목은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아이가 감각적인 것, 면역적인 것을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에 의해서 의해지냐면 이후에 이제 학습 속도와 발달 속도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아이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즉 다른 아이들이 하루에 하루칠씩 경험을 안 되면 우리 지우는 하루에 이틀, 삼일칠씩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다량의 사람과의 교류 경험을 해나가면 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은 속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 그래서 또래와의 교류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장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플러타임식 가정 보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격차를 A, B, A로 늦춰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 플러타임식 방식을 통해 갖고 아이가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갖다 확대해가면서 정상 범주로 회복들을 갖다 목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1년까지 경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이에요. 기대하건대 1년에 2년씩 따라 붙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3년 뒤 또래와 같은 수준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학교를 들어갈 땐 통합반 정도로 들어간다 해도 낯이 일반반으로 넘겨간다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하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에서 일반반을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휴을 갖다가 계도에 올려놓고 콜라보를 갖다가 멈추는 것들을 갖다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은 이 아이옥이 조금 더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지휴가 또래 수준에 점점 근접해가는 모습까지는 같이 확인을 갖다 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휴가 좋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중증자폐 아이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중증자폐 아이들도 지금 지휴는 그런 과거의 중증자폐 흔적을 찾아보기 거의 힘들거든요. 지우도 힘을 내길 바라고요. 지우 어머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더 응원을 해주시고 이 과정에 보면서 힘을 받고 용기를 받는 분들은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우뿐만 아니라 다른 자폐아동 모두가 치료되는 그날까지 같이 힘내도록 하죠. 모두 화이팅입니다.